FDA 승인 재질로 식품에 직접 접촉 가능한 핑거그리퍼 OFG입니다. 바늘고 긴 사람 손가락 모양의 디자인으로 작은 크기의 식품을 트레이딩의 공간에 이송하는 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닭다리, 사과, 보넛 등 표면이 일정하지 않은 다양한 모양과 특징을 가진 식품 핸들링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공 발생기가 내장된 빔피킹 인정에 회전 가능한 그리핑 솔루션 빔피커 SB-PG입니다. 트레이에 불규칙하게 담긴 작업물 피킹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업물의 형상에 따라 유연하게 흡착하여 핸들링 가능하며, 특히 각지 모서리 부분도 흡착하여 이송할 수 있습니다. 회전이 가능하며 진공 발생기 내장 타입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벼운 바디 무게로 협동 로봇을 활용한 공정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4개의 진공방 개별 제어로 폭이 좁은 공간에 적합한 진공 방영역 그리핑 시스템 F-EL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크기, 형상, 재질 및 표면에 관계없이 작업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범용 방영역 그리퍼입니다. 렉이나 박스 등 폭이 좁은 공간에서 작업물을 꺼내고 넣는 공정에 적합하며, 슬림한 바디 디자인으로 경량 로봇에 적합하며, 다양한 픽업 위치의 작업물을 유연하게 흡착 가능합니다. 4개의 진공방을 작업물에 맞게 개별 운영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절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클린 룸 및 ESD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제품은 배터리 타입의 쉽고 빠른 핸들링이 가능한 비나 네오 30입니다. 슈말츠 비나 네오 30은 최대 30kg까지의 중량물을 핸들링할 수 있으며, 내장 배터리 타입으로 외부 전기나 압축 공기가 필요없어 원하는 장소에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그리퍼를 장착할 수 있어 공정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제품은 임의 감지가 가능하며 얇은 시트 메탈 핸들링에 적합한 자석 그리퍼 SGM HPM입니다. 연구 자석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되어도 작업물을 안정적으로 흡착 유지 가능하며, 다양한 두께의 시트 메탈의 스태킹 공정에 적용 가능하여 특히 얇은 시트 메탈의 핸들링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게 컷팅된 표면 또는 거칠거나 굴곡진 표면의 작업물 흡착에 적합하며, 임의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두 장 이상의 시트 메탈 흡착식 감지도 가능합니다. 측면에 툴링을 장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바디샵 공정에 적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점심으로는 한 마디 비행자 출고 있습니다.